야 진짜 하늘이 파랗네 어떻게 이렇게 하늘이 파랗지? 카메라가 좋은 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우탱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좋네요 이 겨울인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이제 겨울 막바지라서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공원에 나와있는데 제가 자주 오는 공원이에요 여기가 집 바로 앞에 있어서 자주 나오는 공원이고 제가 좀 스트레스 받았을 때나 바로 앞에 뭐 좀 운동 가까운 데로 운동 갈 때 그럴 때 가끔 와서 좀 저의 자신을 리프레쉬 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예전에 어머니랑 싸웠을 때도 별거 아닌 일로 싸웠을 때도 막 화가 나가지고 여기 와서 좀 그 화를 풀고 다시 어머니한테 가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랬던 불효자의 기억이 있네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지금 카페로 향하고 있는데 카페에 가서 날씨가 정말 좋네 진짜 멋있다 이런 날씨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그죠? 저는 카페에 가서 이런 날씨지만 카페 가서 컴퓨터로 영상 작업을 또 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할 일이 많아서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끝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주말에 재밌는 곳 많이 놀러 가시고 많은 거 많이 먹고 그러세요 안녕 와 날씨 좋아 안녕하십니까 habrá 주인공 라고요 그동안 kil판 você climb 감사합니다.